반갑습니다. 부유하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에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에이텍 종목도 지금은 조금 관심 가져도 될 필요가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은 일단은 주식을 단타로 할건지 장투를 할건지 중장기 수익을 할건지 여러가지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보유기관이라든지 또 나는 장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분할 매수가 원칙이고 장투는 원래 분할 매수가 원칙이거든요 장투는 분할 매수이고 단타는 일괄 매수가 약간 원칙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스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거기서 이제 좀 변형해서 조금 하는데 중요한 그게 에이텍이라는 종목은 옛날에 뭐 한 4년 5년 2021년도 한 2-3년 전에 제가 한번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고점일 때 지금 보시면 3만원 3만원 4만원 할 때 이때 저는 이제 장투를 들고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옛날에 유튜브나 뭐 이런거 찾아보시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투를 들고 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죠 시간이 1년 2년 지났을 때 저때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4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이래 근처 때인데 저 뭐 10만원 20만원 간다고 막 얘기하고 사람들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이제 저 자리에선 장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1년씩 2년씩 들고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자리 때는 1년 2년 들고 가면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어 지금 자리는 이제 충분한 하락이 왔고 또 추세가 이제 멈추는 자리라 갖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주식은 항상 똑같거든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걸 반복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상승했을 때 요 자리가 가장 저점 자리 여기가 낮은 가격대 그럼 요 가격대가 위로 올라가고 있냐 아니면 이 가격대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거거든요 요렇게 요 가격대가 요 위에서 반등이 올라가고 있는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럼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렇게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요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요 가격대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면 추세가 하락인 거고 요게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추세가 상승인 거고 요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해서 요렇게 움직인 거죠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추세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강한 상승과 강한 하락이 있는데 강한 상승과 강한 하락이 아닌 지금은 이제 추세가 일단 멈췄다 크게 주가가 요동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올라가지 않는 추세가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추세가 멈췄어 요런 거를 이제 박스꽃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선들 요 선들이 있는데 선들이 수렴이 됐을 때도 사람들이 조금 막이 수렴 됐을 때 좀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거는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수렴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주가가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싶어요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아 상승하고 싶다 상승하고 싶다 이런 게 차트에서 느껴지거든요 아 나 상승할래 상승할래 그 이제 상승을 하고 싶은데 위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이제 한 1,2년 전에 물려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쉽게 상승을 못하지만 지금부터는 어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요자리는 조금 나쁘지 않다 많은 때 같은게 많은 밑으로 좀 내려오기 지금 힘든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더 힘이 더 강한 건 오늘 또 6% 올랐는데 내일 또 저는 생각했을 때는 양봉이 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요번주나 봤을 때 뭐 한 요 가격대 정도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13,000원 까지는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멈춰서 11,000원에 내려왔다가 13,000원을 가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13,000원을 가든지 그러니까 요 단기간 안에 12,000원에서 13,000원 요 정도 가격대가 갈 확률이 높다 그럼 요게 이제 10%가 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만약에 요 가격대에서 사서 요렇게 올라갈 13,000원을 볼 건지 아니면 좀 내려와서 요 11,000원 근처에서 요렇게 올라갈 건지 요 두 군데에서 보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도 아니면 요거는 이제 특별한 건데 많은 가격대가 조금 내려오면 조금 다르게 판단하긴 해야 되거든요 좀 판단은 달라요 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나 스윙으로 돌고 가는 건 좀 틀리긴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세나 지금 움직임을 보고 평가하는 거고 아 너무 길게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가격대하고 요 11,000원 가격대 요 매수를 할 땐 요 세 군데 밖에 없거든요 가격대가 나머지 가격대 조금 매수하는 게 없고 만약에 이제 단타나 아침에 시가나 뭐 단타 치거나 했을 때는 요 근처도 하는데 요 근처에 있을 땐 좀 샀다가 빨리 팔아야 되는 그게 있어갖고 사자마자 바로 플러스 한 1, 2%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 그 힘이 굉장히 좋을 때 사자마자 어 하는 순간 이제 1% 2% 수익이 나오는데 그 1% 2% 수익에 욕심부리고 아씨 금방 샀는데 1%면 괜찮은데 이러면서 조금 버벅대버리면 마이너스가 바로 뜰 수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단기 단타 이제 스윙 뭐 장투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종목을 저는 원칙적으로 이제 단타를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요건 단타인데 단타 힘이 좀 좋을 것 같아 갖고 요 종목을 에이텍 이란 종목을 저는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요번주에 관심 가져야 되는 가격대 가요 박스 쳐 놓을게요 요 가격대 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